제가 첫 번째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마디는 여전히 섹터 수납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반도체 종목 어제하고 그저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제주 반도체가 약간 아침에 좀 흔들리면서 반도체 종목이 좀 떨어졌는데 그걸 또 기어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아랫구리를 잡아내고 나머지 종목들도 큰 어떤 급락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만 좀 지지부진하고 나머지 종목 섹터는 골고루 좀 수납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섹터 수납매 관점에서 오늘 또 한 종목 해보도록 하고요. 리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목표가 누적 수익에 포함된 건 없는데 센스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스비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10%가 넘었죠. 10%가 넘었는데 제가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 한 7,000원 잡아가지고 지금 6,000원인데 7,000원이 여기 앞종고점입니다. 여기 앞종고점. 이걸 길게 보시면 그렇죠? 길게 보시면 이 앞종목 7,000원 라인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앞종고점 바로 딱 앞종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는지 한번 터치를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x4라는 종목은 이제 이거는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고 이 종목은 한 3일 만에 40%가 훈러덩 넘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급락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최고 목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SE 이건 이제 천연가스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빨간색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또 되었는데 2차 목표가까지는 지금 아직 달성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어제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다음 3S도 보시면 이 종목도 한 5일 만에 그냥 순식간에 한 30, 40%가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앞종고점을 2차 목표가는 다 달성이 되었고 앞종고점 넘기는지 최고가 또 종목에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간 엑시콘 마지막으로 보면 이 엑시콘도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65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어버그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한 30이 이렇게 뺐다가 그대로 이렇게 날라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콘은 이제 오늘 쉬고 있는데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5니까 1차 목표가는 22,000원인데 21,800원까지 갔다가 또 빠져가지고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규 종목 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은 5,310원 해보도록 할게요. 17%가 올랐는데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성은 이제 PCB 제조업체입니다. PCB 제조업첸데 이 PCB 제조업체 중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PCB는 뭐 심텍하고 뭐 이녹스 그죠?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죠. 그죠? 이제 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갤럭시 링 테마로 이제 엮어가지고 계속 빠져있다가 이렇게 PCB 쪽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갤럭시 링으로 엮어가지고 급등나고 오늘도 뭐 잘 안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태성 그 나머지 PCB 종목도 그렇게 뭐 크게는 잘 안 갑니다. 크게 심텍 이런 것도 잘 안 가고 있고 솔직히. 자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도 뭐 그냥 너무 지루해요. 그 다음에 코리아. 자 코리아 스키트도 그렇게 크게는 또 잘 안 가고 있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섹터 안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서로 이제 매매매도 서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태성도 PCB 제조업체인데 태성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박스권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글게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여기죠. 한 4천 원 정도네. 그죠. 한 4천 원까지 돌파를 못하다가 요겁니다. 돌파를 못하다가 다시 밑으로 뺐다가 다시 4천 원 해서 계속 맴돌았어요. 계속 맴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넘겨버린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한번 꼬아보면 자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넘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거를 지금 한 달 반 정도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바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차트들이 한 두 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는 오버부도 있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상한가 종가 근처까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를 한 달 이상이나 계속합니다. 지루하게. 그러다가 이제 전조점을 지지받으면 그대로 넘겨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성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이 종목이 이제 6개월 차트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2천 원으로 잡으면은 한 150% 이상이나 이렇게 올라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사실 뭐 오버부나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또 뭐 100, 200에서 고점에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뭐 제주 반도체는 지금 뭐 한 저점 기준으로는 뭐 한 700이나 같은 뭐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 탄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제2의 후발주들 뭐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이제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이렇게 보시면 자 태성은 이제 거의 고성능 PCB 제조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저렇게 좀 사진이 좀 흐릿한데 저렇게 6가지 제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전기 LG 노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리고 글로벌 PCB 업계 1위가 폭스콘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수주 잔고가 작년 매출을 또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터널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자료 또 잠깐 보시면 향후 전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PCB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제품군 확대를 통한 수익은 다각화 그리고 높은 기술력 및 선제적 투자 치열한 생존 경쟁 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이제 최근 연간 실적을 저렇게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 손실이 났어요. 마련 34억. 그다음에 22억. 2020년도에는 22억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 21년도는 46억의 영업이익이 또 흑자가 났고 작년에는 한 2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터널 라운드는 올해 그리고 온 디바이스 수의 기대감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봤던 인터플렉스가 또 고가를 넘기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CB 쪽과 관련해서 큰 흐름을 하나는 온 디바이스 또 하나는 애플이나 삼성의 어떤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지 않나 싶은데 이 종목은 온 디바이스에 조금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24 출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방금 이야기 드린 갤럭시 린 같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한 달 전부터 올라갔던 제주 반도체 그리고 오보 반도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옛날에 어떤 반도체의 모습들이 아니고 상도 무지막지하게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요즘은 수급이 한번 일정한 섹터로 쏠리면 그날 그냥 갔다가 바로 위로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일반 어떤 테마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테마로 친다면 온 디바이스 반도체 테마 외에는 지금 그렇게 큰 급등이 없거든요. 20%짜리가.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제주 반도체 오브 오브 그리고 인터플렉스처럼 한번 후발주로 따라 땡기는지 같은 또 PCB 제조업체니까 한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6,08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350원 손절가는 3,1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